전재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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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ues 왼손으로 찔러봤어 김도영 자 피해 내면서 와이트 한 번 꺼져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전제 스텝 팔 맞이고 있습니다 자 앞면 쪽에 펀치를 꽂아놓고 있는 전재형인데요 네 지금 전재형 선수가 받아치는 주먹 말고 먼저 선전이 위협적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뒷손이 중요하고요 파워펀치 대신 앞손을 맞출 수 있어야 뒷손을 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접근절이 가깝기 때문에 자 앞면을 두들겨주고 있는 전재형입니다 아 이거 싸웁니다 자 코너쪽 몰아가는 전재형 아 지금 데미지 입었구요 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김도형입니다 2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니샷 훅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김두영 선수가 접근전에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. 가드를 올리거나 좀 흔들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서서 군매를 맡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. 분위기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김두영입니다. 마니샷. 아 좋은데요? 예 양소수 지금 레프트 보디 좋습니다. 계속해서 잽 활용해주고 있습니다. 아 밀고 가는 쪽이 현재 김도영 선수인데도 이천재호 선수가 백스텝 밟아주는 상황에서도 계속 연타. 데미지를 좀 입었었는데 3라운드에는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. 그러네요. 만회하기 위해서. 자 들어갑니다. 역시나 바디샷 활용해주고 있는 김두영입니다. 바디샷가 좋았습니다. 아 왼손 바디샷. 네네. 항상 상대방이 공격할 때 위기이자 과도 찬스가 될 수가 있고요. 자 이제 3라운드 1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대방의 펀치가 날아오는 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네요. 네네. 아 참. 어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포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'm a fight until there's nothing left, it's so what? You're gonna be hurting bad cause I've been that 다운입니다. 데미지가 쌓여있는 전쟁 선수인데요. 큰 데미지는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간상으로 후반전에 다운되기 때문에 데미지는 남아있을겁니다. 이번에도 바디샷! 반대로 좋았구요! 원워리에서 나이카롭게 찔러봤던 원투입니다. 안면 조금씩 활용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는 킵도로 선수입니다. 라스트 10초! 라스트 10초! 자 펀치 들어갑니다.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 3라운드! 라스트 1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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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라운드 시합에서 땅은 워낙 크기 때문에